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희 비바존 플러스 입식 세팅입니다 지난번에는 자식 세팅 보여드려서 오늘은 입식으로 준비해봤어요 비바존 플러스 색깔이랑 딱 맞게 카키로 꾸며봤습니다 어떠신가요? 너무 아늑하지 않아요? 보여드릴게요 비바존 플러스 안에 야전 침대 두 개 같이 이어서 붙였고요 테이블 하나랑 의자 두 개 하니까 넉넉하고 너무 간편해요 생각보다 넓어요 짐 보관할 수 있는 자리도 딱 맞아요 짠 네이처하이크 야전 침대예요 튼튼한가요? 이거 80kg 정도까지는 누를 수 있다는데요 그 위에는요? 다총 매트 깔았어요 이거 정말 폭신폭신해요 이거 6cm예요 색깔은 카키 색깔로 샀어요 이것도 네이처하이크 경량체예요 색깔이 딱 맞지 않아요? 카키에 딱 맞네요 이거는 원액션이고 메인 스테이스 폴딩 테이블이에요 이거는 높이가 3단 조절이 돼서 최고로 올렸을 때 이만큼 정도 돼요 이만큼 돼요 밖에 세팅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아 나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고 왜요? 아 나 따라서 움직이지 말라고 불망도 하려고 장작도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밤에는 좀 쌀쌀해서 불망하기 딱이거든요 그리고 모니터 챙겨왔고요 이거 싸게 팔길래 사왔어요 인디언 앵거 나름 실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늘 갖고 다니는 냉장고 디겐트 폴딩 박스인데 잡동판에 넣어놨어요 토르 박스 가지고 왔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잠깐만요 짠 상판을 샀어요 이 홈 때문에 컵이 자꾸 쓰러졌어요 그래서 테이블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어때요?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나무예요 나무 진한 나무 이 테이블을 좀 활용해보려고요 오 감성 넘치는데요 아주? 바로 열려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쪽만 열면 안 열리는 거 토르 박스 처음에 샀을 때 좀 비싸가지고 상판은 안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상 써보니까 이 상판을 왜 사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열었을 때 너무 잘 열려요 그리고 활용도 높을 것 같고 앞으로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토르 박스 사시면 꼭 상판을 같이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안녕